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지금 값진 연이죠 근데 이제 무진우월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지지 속에 지장관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 이유는 지장관이 청간의 기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지는 거도시고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지장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진우월은 어떠한 특징을 보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진토는 봄기운이죠 봄기운이면서 삼합으로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원국의 수기운 특히 그 중에서도 자수를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목기운이 강한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주원국의 인목이 있는데 묘대운이고 올해가 진년이다 그럼 인묘진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진토가 수기운이라기보다는 목기운으로서 아마 발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이 사주원국이나 대운의 자수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자진반합을 하면서 수기운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는 양상은 명식별로 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청간에 무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목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분이라면 목극토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목기운으로 인해서 토기운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럼 자진반합하게 되면서 무토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생기겠죠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정화일관이고 자월에 태어났다 여기 이제 무토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무진홀이 되면은 자진반합을 하면서 관성이 세집니다 저는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관성이 세지면 일간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성을 어떤 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장이 있죠 생각하고 행동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세 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고 둘째는 행동이고 셋째는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관성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진반합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자진반합하면서 자수가 생기니까 내가 무토 행동이나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쓰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토가 발달되어 있거나 또는 지장관 속에 무토가 있다 무토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상관 자 때문에 정화일관 분들인데 자수가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상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상관을 쓴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마찰을 뜻하기도 하겠죠 병화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일관도 이 무토를 쓴다라는 것은 식신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마찰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데 일관이 대단히 신약하고 그 상태에서 관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대단히 좀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나한테 양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진월에 자수가 있으신 병정화일관분들은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운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불목 일관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에 자수가 있다 그럼 자진반합하게 되면 이제 인성으로 묶이게 되죠 자 근데 이 수기운인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수기운이 커졌기 때문에 반대되는 뜨거우니까요 무토는 무토를 쓰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자 무토는 이때 재성이 됩니다 자 이 재성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현되게 되는데요 좋은 운이면 말 그대로 돈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운이면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또는 육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부인이나 여자친구나 또는 편재면은 아버지 시어머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꿈이 생긴다 목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특히 편재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정재도 목표인 것은 맞으나 정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일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정재라고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재를 가지고 목표가 생긴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갑목일관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보이니까 편재가 생긴다 편재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또 재성을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일감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성이 관성을 생조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갑목일관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있는 경우에 자진반합하면서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 일감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일감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무기토일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무기토일관 같으신 경우 만약에 뭐 무자일주다 그럼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 자진반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난명이시다 그럼 얘가 이제 정재 진토는 비견 묘지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묘지라는 거는 기존에 누적되어 왔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알고 지냈던 친구가 여자로 접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일관 또는 기토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명보다는 난명이 조금 더 연애 관련된 이벤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자수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진반합하면서 재성으로 묶이니까요 물론 아까 가불목일관도 재성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가불목일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특히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 저는 궁하고 성을 항상 크로스체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무조건 여자친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궁으로 봤을 때도 여자친구 자리고 십성으로 봤을 때도 무자일주는 정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무기토일관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너무 세지는 거죠 아까 가불목일관은 인성이 세지니까 재성이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기토일관은 재성이 너무 세지니까 비겁이 눈에 보인다 왜? 무토 결국엔 무토를 바라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일감은 많은데 그 와중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무리 없는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신금일관이신데 자수를 가지고 계신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수가 식상이 되니까요 식상이 들어올 때는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경자일주다 그럼 얘가 상관이 되니까 경자일주 여명 같으신 경우에는 자진반합하면서 상관으로 묶이잖아요 그리고 진토가 편인이잖아요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편인이니까 상관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자진반합하면서 결국에 바라보게 되는 건 무토예요 편인이죠 연애 관련해서 이야기 드릴 때는 고뇌 고민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남는 거는 고뇌뿐이다 때문에 만약에 헤어질 결심을 하신다면은 조금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금일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수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얘가 식신이니까 사람과의 마찰 물론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겠죠 상관이 근데 빈도가 조금 더 자주 있습니다 식신은 자주 있진 않지만 일어날 때는 크게 일어나는 법이고요 자 때문에 이 식신이 들어오면서 결국에 무토를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토가 정인이더란 말이죠 그럼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가 또 운에 따라서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신금일관분들이 이제 무진 정인으로 들어오니까 합격운 뭐 승진운 이런 쪽으로 또 들어오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뭐 또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만약에 자수가 있으신 분들은 자진반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토 쪽으로 쏠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공통점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임기수일관 같은 경우에는 꽤나 괜찮죠 자수가 만약에 있으시다 그럼 자진반합해가지고 결국에 결과값이 무토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관성입니다 그러면은 임기수일관 여명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좋은 인연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일관이 너무 신약하다 신약한 경우에는 무토가 들어왔으니까 일관을 짓누르잖아요 그럼 일관 입장에선 대단히 좀 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경우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조원구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목기운이 강할 때 목기운이 강해서 이 진토가 목기운으로 작용할 때는 어떤 형태로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가불목일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묘진이 형성이 된다 그럼 목기운이 대단히 세지는 거잖아요 자 목기운이 대단히 세지면 첫번째 금기운 그리고 토기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토에 해당되는 육친 이런 거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목기운이 강해지게 되면은 일운에서라도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목생화가 강렬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식상을 대단히 강하게 쓰게 되겠다 그러면서 화생토로 이어지니까 어? 그러면은 재성을 강하게 생조해 주겠구나 그러니까 목기운으로 작용하는 경우 사조원구에 목기운이 많아서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정화일관인데 목기운이 강하다 그럼 이 목기운이 인성이 되잖아요 인성이 되니까 이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목극토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인성으로 인해서 목극토를 한다는 거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식상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목극토를 해서 무토를 자극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육친적인 부분은 방금 가불목일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친적인 부분은 어떤 일관이든지 간에 목기운이 강하신 명식들은 금에 해당되는 육친 그리고 토에 해당되는 육친 신경 써주셔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무기토일관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무기토일관인데 목기운이 세다 그럼 이건 관성이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조원구기에 인묘진이 안 되더라도 목기운이 세다 그럼 얘가 목기에 동조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관성이 너무 세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관이 부담스럽겠죠 대단히 좀 스트레스 받거나 직장에서 아니면은 뭐 연애하신다면 남자친구랑 좀 짜증이 나는 일들이 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이 세게 들어오면은 식상이나 인성을 쓰려고 합니다 즉 행동이나 생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다 또는 무완과 공부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기운이 강한 무기토일관은요 무진월까지는 그래도 좀 버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묘진이 되는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경신금을 무턱대고 즉 식신상관을 무턱대고 쓸 것이 아니라 인성 생각을 하고 식신상관을 쓰는 버릇 또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내 양분으로 삶는 그런 운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 일관인데 목기운이 센 경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요 진토가 목에 동조를 할 테니까 재성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럼 재성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재성이 만약에 편제다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일만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를 하고 하나를 끝내고 이러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경신금 일관인데 목기운이 세신 분들은 우선은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편제로 묶인다면 네 그러니까 신금 일관인데 인묘진이 되는 경우가 그렇겠죠 아 그리고 재성 때문에 내가 좀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재성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거는 뭐 돈 여자 일상 또는 나의 꿈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목기운이 화기운 즉 관성으로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좋게 얘기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인묘진이 되어버렸죠 편제가 너무 세졌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일관이 힘들죠 그런데 목생화가 되니까 정관이 힘을 받고 있다란 말입니다 어 그럼 결과값이 정관이 됐는데 월운에서 정인이 들어왔으니까 간여지동으로 들어왔으니까 정관 정인 해서 나한테 오히려 이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경신금 일관분들이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무진월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계수 일관인데 목기운이 세다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목기운이 식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청관으로 들어오는 게 관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식상하고 관성이 만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좀 피곤한 일도 생길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소송이라든가 이런데 휘말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때문에 임계수 일관인데 목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무진월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시는 건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 할 건데요 사실 이제 무진월 운세라기보다는 무진이라는 글자가 수기운에 동조했을 때 그리고 목기운에 동조했을 때 각각 어떠한 방식의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무진월 운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또 올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댁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이런 봄 내음 즐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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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ślę